빈도 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데 빈도 부사라는 것은 빈도 내가 이걸 몇 번씩 하는가 이겁니다 어떤 행동을 몇 번씩 하는가 그래서 never 뻥 결코 뭐뭐 하지 않는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sometimes 때때로 한다 가끔씩 지수로 나타내면 1, 2 정도 때때로는 일주일에 일주일까지는 아니겠다 sometimes는 숫자로 나타내면 어렵고 때때로 가끔 뭔가 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often 같은 경우는 가끔이라기보다는 종종입니다 종종 종종 바꿔주세요 종종 꽤 하는 겁니다 요거보다는 좀 하고요 그 다음에 usually 같은 경우는 보통 대게나 보통 밥을 이때 먹는다 always 항상 이런다 해서 여기 0에서 퍼센테이지 거의 100까지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often만 좀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재나 딴 건 제가 다 정정을 해드릴게요 다음 첫 번째 보세요 my students 학생들은 never tell me a lie 있죠 그죠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게 위치를 잘 보면 알겠지만 tell 앞에 나왔죠 그죠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돌직구죠 그죠 얘네들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돌직구니까 이렇게 일반 동사 앞에 옵니다 일단 하나 기억해 두세요 never tell me a lie 나한테 tell a lie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랬습니다 내 학생들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거짓말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usually 돼 있죠 그죠 역시나 위치 어때요 일반 동사 앞에 있죠 역시 똑같아요 돌직구 자리랑 집 똑같죠 그죠 I usually take a walk 산책하다 in the morning 시간이죠 아침에 됐습니다 아침에 나는 보통 보통 대개 산책을 한다 일주일에 못해도 몇 번씩은 나와가지고 오 있네 이 정도 수준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일반 동사 앞이죠 그죠 혹은 그 다음에 조동사나 비동사는 뒤에 옵니다 조동사 비동사가 오면 그 다음에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정도는 위치를 약간 안기를 해둡시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조비디 일압 이런 식으로 외웠었거든요 같이 해볼까요 조비디 우리 가수 조피디가 생각나네요 조비디 일압 조비디 일로와 이런 것 같아요 조비디 일로와 조비디 일압 그래서 일반 동사 앞이니까 이 빈도 부사들은 횟수는 일반 동사 앞 만약 캔이 있다 캔이 있다 그러면 조비디 I can never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아시겠어요 I can never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비디 일압 요거만 아시면 위치 요것도 이제 문제라든지 요런데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예외라는 건 존재는 합니다만 일단은 절대적인 그래도 공식 같은 거니까 요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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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